와 오늘 내보면 좀 멋있는데? 프리미엄 뉴 리셈 철봉 업그레이드 출시 특허받은 8채널 그립 30단 높이 조절 시스템 업그레이드 완료 더 높은 철봉을 위한 높이 연장 파츠 2023년 뉴 리셈 철봉 딥스바가 34파이에서 40파이로 좌우 흔들린 상세 철판이 7T에서 8T로 더욱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턱걸이 못한다고요? 걱정하지 마세요 세계 턱걸이 기네스 보유자가 6년간 만든 단계별 턱걸이 프로그램을 모두 드립니다 뉴 리셈 철봉 바벨라트로 마크를 꼭 확인해주세요